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모든 국가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 예술계와 스포츠계까지 이미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러시아를 지지한 뒤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케이브는 이번 주말에 러시아 손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군사 승리 이후입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 효력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의 반응에 따라 푸틴의 마음대로 국제 정세가 변할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왜 러시아에 강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지 이것은 키 이슈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대만과 인도도 세계의 질서가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독재의 길을 열어주느냐의 기로에서 주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케난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상호원 인준이 무난해 보이고 따라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대법관이 탄생할 게 곧 다가왔습니다. 백인 경관에게 목절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케이스에 대해 주범인 경관 곁에 있던 3명의 경관도 모두 유죄 편결을 받았습니다. 플로이드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에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이시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때는 전후 좌우 관계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상이 어떻다 러시아가 얼만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고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이런 것을 먼저 전해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두 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주 평이롭게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궁금증부터 풀고 전후 좌우 사정을 가는 순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협상을 하자는 것을 제안했다는 게 헤드라인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드라인만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혼돈을 하실 수가 있겠다 싶어서 중요한 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한 것은 젤렌스키와 통화한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에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정부를 전복하고 러시아 편에 서라. 그래야 우리가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쉽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인질로 잡고 키브를 점령하고 있는 신나지와 마약 중독자들과 합의하기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이 알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현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러시아에 협조해라 하는 게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헤드라인으로만 들으셨다면 푸틴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드러지 리포트를 보면 아돌프 히틀러의 얼굴과 블라디미르 푸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실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체코슬라바키아를 점령할 때 그 당시의 일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월부터였었죠. 2차 대전 전에 9월부터 히틀러로서는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코가 너무 중요하니까 체코 주변을 1938년부터 몇 개월을 슬슬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돌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군대가 딱 들어가고 나서 바로 체코의 병약한 대통령 에밀 하하에게 어떻게 할래? 이 체코 프라하가 그 프라하가 다 폭발되는 것을 볼래? 아니면 그냥 항복할래? 해서 그렇게 프라하를 내주고 말죠. 이번에 푸틴은 이 질렌스키와 그 같은 협상을 하진 않지만 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39년도 5월이었을 겁니다. 독일 라치가 체코 슬라바키아를 들어갈 때 그때 이후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아돌프 히틀러 이후에 그곳에 보내고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하고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와 블라디미르 푸틴 얼굴을 합성시킨 사진을 놓은 겁니다.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많은 한국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나토가 우리 집 앞까지 오면 안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랜드나 헝가리나 많은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헝가리 지금 독재입니다. 헝가리나 폴랜드 이븐 폴랜드조차도 서구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러시아 체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건 가입하지 않건 우크라이나가 서구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독재자는 본인의 주변에 민주주의 사람이나 국가가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그것이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럼 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가 병합되는 것을 보고 우리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때 지킴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고 지금 점점 많은 국민들이 나토 가입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50%가 지금 조금 넘죠.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지난 4년 동안 미국도 엉망진창 망가졌고 민주주의는 정말 망가졌는데 이때가 아니면 바이든을 보니까 트럼프처럼 푸틴인 내가 옳다고 하고 뭐 나토를 해체시켜야지 된다고 이런 얘기도 안 하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해서 푸틴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사정도 나쁘고 장기 집권을 원하는 독재자가 국내 사정이 나쁠 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이 같은 것이 합쳐져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 푸틴이 정치적인 야망을 지키고 구소련을 다시 일으킨다는 그 같은 향수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념 전쟁인 겁니다. 결국은 이 이념 전쟁이 어떨 때는 인종 전쟁으로 가기까지 하지만 지금은 인종 전쟁까지는 아니고 이념 전쟁 민주주의냐 독재냐 그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일으킨 자위로 선택해서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푸틴과 러시아는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를 독일로도 더 보내고 하지만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마지막 문은 열어두는 겁니다. 푸틴이 더 아주 미국으로 볼 때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재정 마켓에서도 제외를 했지만 경제 제재 같은 것 왜 이렇게 약하게 하는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러시아 또 푸틴 측근과 가족들 여러 가지 뭐 돈벌이 하는 건 수출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일들을 어제 발표한 뒤에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켜달라는 말을 중국에 해보셨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아주 큰 소리로 어제 오랜만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나중에 아주 활기차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더군요. 다만 인도에는 웬만하면 미국과 유럽이 하고 있는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도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인도 총리가 시진핑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또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뒷부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가장 크게 공격을 하고 바이든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제재가 왜 이렇게 약하냐. 이 제재가 효력이 있어 없어. 이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제재를 못했잖아요. 이 스위프트 코드라든가 아주 더 은행 같은 것을 사용을 못하겠는 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거래되는 통합적으로 그런 스위프트 코드를 못 쓰게 한다든가 우크라이나 내의 비행금지 구역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터키 해업을 봉쇄해서 흑해라든가 지중해 쪽으로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마지막 그런 어떤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푸틴도 지금 얼마 전에 인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것 보니까 푸틴과 인마니엘 마크롱 대통령 친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로 초대를 하면 저 사람이 모스코바로 초대하고 함께 어떤 휴양지에서 아주 해안에서 잘 놀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인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것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인가요. 그때의 푸틴과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 판단력도 다른 것 같고 나에게도 이중적인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영국의 가디언 신문 같은 경우는 푸틴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판단력이 현실 감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이고 다른 나라에서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전면적으로 침투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푸틴에게도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는 푸틴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두려워서 지금 조금 조금씩 장기전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놓고 손들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나 일본 호주도 역시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 인도는 애매모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취임공에 대한 8가지 진지한 현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로버트 라이시 현재는 유시 버클리의 교수고 클린튼 행정부 시절의 노동부 장관을 했죠. 로버트 라이시가 적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고 정치와 경제는 각각 또 함께 해도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8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지금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 같은 경제 제재가 푸틴에게 영향을 미칠까. 노. 그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스위프트 코드 제재를 하지 않는 한 푸틴의 측근인 KGB 출신 사람들이 러시아의 재정 시스템을 더 강하게 하면서 이득을 무척 많이 봅니다. 측근들이. 농업 분야에서나 국방 산업에서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노 준비도 많이 해왔고 해서 더군다나 여기도 또 암호화폐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재정 시스템을 피하고도 푸틴이 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푸틴이 디지털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피할 수 있는 해서 이 같은 제재 정도 가지고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손상을 입히겠는가 푸틴에게 노 라고 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제재가 푸틴에게 러시아의 심각한 피해를 보는가. 물론 오일 제재죠. 오일과 개수 수출을 금지하는 것. 이 부분은 푸틴이 선별해서 얄미운 국가에 수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하루에 오일은 한 세계 생산량의 10분의 1인데 그러면 천만 배럴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세 번째로 러시아가 오일 생산을 많이 합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지금 오일이나 천연가스나 세계 생산량의 1위를 차질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럼 왜 안 하는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가 너무나 피해를 봅니다. 가솔린, 에너지값 등등.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오일이나 천연가스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조금 수입하기는 하지만 오일 마켓과 천연가스 마켓은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회사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할리볼튼이라든가 아니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이런 회사는 도움 많이 되죠. 그래서 어제 다른 주식 시장이 내려갈 때도 S&P 500를 들보로 세우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S&P 500는 어제 플러스가 오늘의 미국 진행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유럽과 특히 미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가솔린값이 올라간다고, 에너지값이 올라간다고 이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죠. 1년 전에 그 오일이 베럴당 브렌트유가 65달러였는데 지금 뭐 100달러 넘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 시장 플러스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한 제재라고 꼭 푸틴을 약하게 만드는가, 푸틴의 컨트롤권을 약하게 만드는가. 이것도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떠한 반대 방향이냐면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러시아 국민들도 피해를 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식품값이 올라가고 개솔린값이 올라가고 없고, 개솔린값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고 왜냐하면 달러 대 루브라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면 일단 제재를 하는 측을 미워할 수 있겠죠. 그것을 틈타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민족주의를 한층 이용을 하면서 반 다른 국가 감정, 반미 감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푸틴에게 힘을 모으게 하는 그러한 플러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이 가디언에 쓴 글입니다. 이 가디언의 미국판 칼럼 리스트예요. 다른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도 계속 러시아가 어떤 지금까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미국 내 정치를 보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집중을 해야지 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국내 정책 일을 잘 못합니다. 여성이 밖에서도 일 잘하고 집에서도 일 잘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국제적인 그 국제 정책에 있어서 투표의 권리라든가 미국에서 무슨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큰 역할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줄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는 빌드 벳 베러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미국에서 진보의 가치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2차 대전은 뉴딜 정책을 끝내게 했고 베트남 정책도 마찬가지죠. 린든 비 잔슨의 여러 가지 뭐 그레이 소사이어티 뭐 예전에 그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레이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의 바람이 내부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전쟁과 전쟁 위협은 항상 어느 나라건 꼭 미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국방 산업을 키웁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1위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이 하고 있는 이 국방비의 지출 액수가 뭐 러시아 중국을 다 포함해서 미국 다음에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년에 뭐 7,760억 달러 정도는 되니까요. 앞으로 국방 산업이 더 배불러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바이든이 국방 산업을 배불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지금 현재 봐야지 되는 중요한 점 가운데서 여섯 번째가 그런 점이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 그럼 러시아를 제재하면 그 제재가 러시아와 서구가 진짜 전쟁을 하게 되는가. 정말 막판에 최후의 이거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군을 하는 그 과정에서 탈레반의 능력을 잘 잃지 못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그렇게 허접한 어떤 힘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그냥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 치른다고 하면서 전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관계 민주주의 독재주의 이거는 이상이고 이념이고 현실 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유 내 자식 우리 사촌 우리 아빠 엄마가 거기 가서 죽는 거 원치 않아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 보내지도 않고 또 나토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서방세계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뭔가가 신호가 잘못돼서 이게 딱 잘못됐을 때 그때는 너무 위험하죠.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탄두도 더 많이 갖고 있고 6천 개 이상 미국이 그다음이고 이것에 대해서 줄이자 하는 협상을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다고 중단하고 했었잖아요.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푸틴이 슬쩍 그제 그런 얘기를 흘렸죠. 이거 핵공격 이러니까 어제 당장 백악관에서는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진화를 했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나토와 러시아의 접촉이 아니라도 러시아가 미국의 신경을 심각하게 건드릴 정도로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의 기관 산업을 어떠한 무슨 교통수단을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 은행 뭐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회사를 공격을 하면 뭐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그 뒤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은 작아도 항상 위험을 너무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도자들은 웬만한 이상의 지도자들은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독재자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싸워본 사람만이 전쟁의 위험함을 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그럼 이 이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서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로버트 라이시 교수도 얘기를 합니다. 나토가 걱정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이 동유럽에 점점 더 퍼지는 것을 그것을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는 푸틴은 걱정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독재자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시 교수가 푸틴이 민주국가를 분열하고 미국을 분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인종주의 퍼뜨리고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퍼뜨리고 이러면서 트럼프와 트럼피즘이 이어지는 게 푸틴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고 트럼프 시대에 어떠한 침공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기회가 없겠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미국이 약해졌을 때 하자 한다는 것이 라이시 교수의 분석이고요. 이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군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반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통화 하자고 하자고 하는데 푸틴이 안 해줬죠. 그때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내보내는 겁니다. 원래 문화적인 종교적인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보다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벌주고 비난하지만 러시아 국민에게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꼭 스위프트 코드 뿐이겠습니까. 요트라든가 아파트 콘도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푸틴 주변에 아주 부정부패한 사람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타워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재를 안 하는 이유가 요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있죠. 게하루트 슈레드라는 전에 독일 총리가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일합니다. 러시아 게스 컴퍼니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앙겔라 머리켈에게 자리를 물려준 총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김소연 씨와 결혼을 한 그 슈레더가 러시아 오일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원래 노드스트롬2를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 벌하지 않는 겁니다. 벌하는 데서 빠진 겁니다. 푸틴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이 슈레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의 남편이다 해서 굉장히 언론에 출현도 많이 하고 다섯 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김소연 씨랑 결혼할 때는 김소연 씨가 통역이었는데 슈레더의 통역이었는데 그리고 결혼 중이었는데 불륜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판이 일어나고 막 했잖아요. 그 슈레더를 제재하지 않았던 이런 이유들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제일 뒤에는 이제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푸틴도 하고 미국과 유럽도 모든 옵션을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다 한꺼번에 꺼내놓고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가의 운명은 저항이 됐던 공격이 됐던 그 나라 국민의 여러 가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재까지의 전말입니다. 길어졌어요.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도 전해드리고 이래서 아주 정말 중대한 뉴스가 있을 때는 뉴스 진행하기 참 힘듭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캐탄지 브라운 잭슨 현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여성이고 흑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방대법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학력 그것은 다 갖고 있고요. 하버드법대 출신이고 대법원에서 클럭쉽 했고 법률회사에 다녔고 그런데 다른 것은 연방판사고요. 특히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는 2년 동안 연방관선 변호사를 했다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선고위원회에서 뭔가 인종에 따라서 선고 형량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봤던 그런 법조인입니다. 더 굿 마셜 이후에는 관선 변호사 출신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왜 인준이 무난할 것이라고 보면 지난번에 불과 얼마 전이니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상원 인준을 받을 때 53대 44로 인준을 받았으니까 지금 민주당만 다 찬성을 해도 50이니까 무난할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가 지금의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었죠.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3명의 데릭 쇼븐이라는 조지 프로이드를 실제로 목을 조를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경관들. 이 경관들도 어제 모두 연방 인권법 위반으로 전부 유죄 편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분 20도 동안이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고 너무 놀라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말리려고 접근하려고 보면 말리지 못하게 접근 못하게 막고 실제로 어떤 응급조치 전문가가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도움을 주지 않아서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이 체포 과정에서 숨졌다 해서 전부 유죄 편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공판이 남아있으니까요. 선고 공판 전까지는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자유인 거죠. 그리고는 레이티스트는 그래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아무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들어가서 러시아기를 착착착 지금 꼽고 있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민간 시설 폭격하지 않고 민간인 우리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유치원도 폭격당하고 고아원도 폭격당하고 아파트먼트 폭격당하고요. 수도 키브에서 그래서 러시아군이 들어가고 나서 한 96시간 있으면 이번 주말입니다. 키브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지금 방사능 수위 높아진다고 하고요.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지역이나 지점을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찾기도 합니다.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을 그러나 서방세계의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기는 좀 비슷한 것을 쓰는 게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러시아가 조지아와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비슷하니까 어떤 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적군이냐 아군이냐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탱크에 전부 흰색 페인트 칠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사력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그렇게 침공한다 침공한다 할 때 왜 그렇게 과장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 힘들게 경제도 어렵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또 제재를 왜 그렇게 약하게 하느냐 제재해도 그 제재를 많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효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앞에 많이 그 부분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해진 수순대로 현재까지는 큰 교전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것이 이런 경우 집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뭐 백몇십 명 숨졌고 수백 명 다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러시아가 민간인 공격 안 해야 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민간인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건물 여러분들 보셨죠. 다 파손된 것. 이게 bbc 방송에서 bbc 방송 여성 앵커가 이제 초대 손님이에요. 게스트. 그 게스트가 누구냐면 우크라이나 특파원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특파원 퍼스트 네임이 올가였어요. 올가라는 이 특파원의 아파트먼트가 폭바된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도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cnn 방송에는 오늘 아침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 바로 직전의 대통령 러시아 국민이 그 또 직전의 대통령은 친 러시아 꼭두각시다 해서 내쫓고 권자에서 내쫓고 러시아로 피신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뒤에 p자로 시작되는 이 대통령이 딱 cnn 방송에 나와서 ak 총을 딱 들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통째로 잡아먹지 못한다. ak-47 딱 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앵커가 그 총이 뭐 그 총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요. 그 페트로 프로샨코 2019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바로 직전까지. 이건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전쟁이다. 이미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의 매체는 전쟁 in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푸틴은 미쳤다 악마다. 그리고 왜 이 총을 들고 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러시아와 싸우기를 원한다. 얼마나 푸틴을 미워하는지 모른다. 우린 영원히 대항할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갖지 못한다. 그가 어떤 군대를 가졌던지 어떤 무기 어떤 미사일을 가졌던 얼마나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자유인이다. 유럽의 문화 자유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지금 비디오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학교인지 관공서인지에 러시아군이 아주 강한 무장을 하고 딱 이렇게 몇 미터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아주 젊은 여성도 아니에요. 추우니까 코트를 입고 딱 군인에게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많은 무기를 들고 있는 비상 전쟁신대. 이 여성이 딱 러시아군에 가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우크라이나 말을 했는지 러시아군은 러시아 말을 했을 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 여성이 따집니다. 계속. 그런데 결국은 한마디로 니들 우리 땅에 와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런 형태로 따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음성 뉘앙스로 들어보니까 러시아군은 조곤조곤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러시아가 옳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나는 군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속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러시아군에 더 강하게 우리 땅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약 400만 명 정도 피난을 할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도 루마니아에 더 많은 파병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한 10%를 제외하고 러시아에서는 1700명 이상이 체포됐답니다. 지금 뭐 모스코바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뭐 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화 등등으로 인해서 자유의 숨결을 직접 본인들이 시행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쟁 싫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쳐들어가 하고 체포하다가 1700명은 체포가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유럽연합 나토 지도자들과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 이게 내가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도 해줬고 본인이 입수한 정부에 따라서도 키브를 점령한 이후에는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과 이제 피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얘기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에너지값 이런 것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도 우크라이나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우크라이나 분들이 한 9만 명이 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미 전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15%나 되기 때문에 이제 조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세크라멘토, 샌디에고 이런 많은 곳에서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도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데요. 그래서 기금 모금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이 이게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계세요. 이분이 아들이 38살인데 이 아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군인인데 그것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그쪽에 배치돼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나는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다. 아들 곁에 가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이건 정말 같은 처지가 아니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 그대로 얼마나 얼마나 간이 졸아들고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까? 이런 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게스값은 캘리포니아주가 평균적으로 도시나 시골이나 다 4달러 77센트 역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워낙에 비싸니까는요. 그러니까 평균이 4달러 77센트다 하면 4달러 77센트보다 훨씬 비싸서 5달러 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인타운 주변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세금도 개솔린 세금도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러시아에서 오일 수입 안 합니다. 오일 수입 안 해도 비싸지는 거죠. 이게 세계화,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어디 다른 나라가 일단 러시아에 제재를 한다고 하고 러시아가 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마음들이 있고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으면 그 공급망이 다 결국은 연결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샌디에고, 사크라멘토, 또 레딩, 나파, 오렌지 카운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조금 그래도 안정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더군요. 오일 값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일 수출 여기에 대한 제재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스토키브에 있는 IT 회사에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된다 하면서 돈을, 기금을 모으라 합니다. 이것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첫 번째 암호화폐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서방세계에서 이런 시스템 못 쓰게 한다고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구멍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군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제가 뉴스에 들어오기 전에 한 IT 회사가 키브에 있는 우크라이나 스토어에 있는 IT 회사가 합시다 하고 모았죠. 온라인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40만 달러가 모여졌는데 20만 달러 정도는 이제 우크라이나 밖에서 들어온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를 해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그동안 해킹 많이 했죠. 막기 위해서 해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참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전쟁. 그 해커를 이용한 또 다른 전쟁. 뭐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해커를 키워서 미국, 미국 큰 일하든가 아니면 영화 회사라든가 소니사라든가 이런 데를 해킹을 해서 뭔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의 명함이 이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쓰이고 우크라이나로 보면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 자금으로 모으는데도 그런 것이 쓰인다 하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친하죠.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그냥 뭐라고 하나요. 좀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 조금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나랜드라 모디 총리가 폭력을 멈추라. 빈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애매한 게 인도의 경우는 러시아와 친한데 그리고 이 총리도 부분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독재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하도 강해지니까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멈춰주지를 않고 무기 거래가 많으니까요. 인도와 러시아 사이에서. 그런데 오래 가면은 이런 입장을 지킬 수 없죠. 인도가 서구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대만은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으로 볼 때도 대만은 미국과 무역 거래량 아홉 번째로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를 말하는 민주주의잖아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 모델이라고 할까요. 중국어를 말하면서도 민주주의. 이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어를 많이 말하면서도 민주주의. 이게 이제 미국이 추구를 했었던 것이고 해서 대만과도 1970년대 말 79년부터 어떠한 방어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하는 것처럼 해서 대만을 만약에 중국에 잃어버리고 나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줄어들고 그만큼 중국의 위치가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국도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지 않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대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발레리 게르기에프라는 러시아 지휘자가 있는데 오늘 카네기홀에서 지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강한 푸틴 지지자이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뜨기도 하죠. 캐나다 지휘자. 그리고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도 이 사람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아니면 우리 극장에 못 쓴다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시각도 다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는 워낙에 예술인 체육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비극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